실감우수 구현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계산과학연구센터의 조원진입니다. 구호하는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 손이 뼈와 근육과 어떤 센싱하는 조직, 그 다음에 스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의 우수의 경우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하고 단지 손과 유사한 형상만을 만들어서 일반 우수가 필요한 환자들이 손에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손과 유사한 재질을 사용함과 동시에 보시다시피 이런 뼈 조직과 피부 조직들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다 기능성 복합 3D 프린팅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에 손이 노출되었을 때 그거를 센싱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피부와 유사한 재질로 손을 제작하기 때문에 어떤 타잉과 악수 등을 했을 때도 실제 손의 느낌이 나도록 그런 기능도 추가함과 동시에 어떤 3D 프린팅의 맞춤형 제작 특징을 이용해서 최대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손의 느낌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